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는 제주 서귀포 지역의 조생밀감 무가원재배입니다. 여기는 무가원재배를 하는데 전년도에 해거리 이후에 올해는 많이 착가됐는데 바닥에도 지금 1차 2차 낙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구슬처럼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상부에 달린 것도 또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연면시비를 충분하게 해주어서 황금알롱법이 있기 때문에 과실착과량이나 아르비르착과량이나 그런 건 상당히 많게 돼 있습니다. 안에 속속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현재 우리가 보면 7월, 오늘 8일 수분 42.7% 이시가 1.44% 온도 25도 8분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온도 좀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뜻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이시량은 맞으나 잎들이 좀 희득거리하고 이게 따각따각 소리난다. 얇아서 책밭쯤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초잎들이 예비지로 둔 잎들은 조금 두꺼운 조금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과실이 열렸거나 안쪽에 있는 잎들은 상당히 얇다. 이것도 과실이 열렸기 때문에 상당히 얇아요. 총 이런 똑딱똑딱 소리는 책밭쯤 소리가 난다. 이런 데 안에 속속들이 과실이 많이 열려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초봄에 꽃피기 전에 봄에 골드그린 설탕 이렇게 해서 낙엽과수의 묵맹십에 해당하는 비료량이라든지 영양을 공급해서 충분하게 공급받아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과실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골드그린 초기에 살포하고 그 위에 골드그린 두 번 골드칼라 한 번 무인방제기로 살포해서 이렇게 잘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골드칼라 1.5리터에 염화가리 1키로 그럼 여기에서는 어떠냐 입속에 입속에 보면 심줄 심줄이 노란빛이 나오기 때문에 가리 성분이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측정되는 이신은 1.4에 해당하나 평균 1.0에서 1.4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지상부에서 유관식별 했을 때 눈으로 보고 식물이 영양상태를 파악했을 때 질소분 부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먹어야 될 비료량 이렇게 이 나무는 바닥에 보면 청태도 끼어 있고 나무 몸통에도 시푸롭게 청태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인산분이 있다. 인산비료가 그래서 잎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가리도 있고 그리고 이신이 측정했을 때 1.4라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질소분을 공급하는 걸로 지금 이 정도라면 예압전부터 농장 대표님께서 비로를 약간 공급했기 때문에 끝잎이 많이 조금 두꺼워지기 시작한 단계다. 그래서 비로가 많이 적을 경우에는 백팽당 5키로씩도 관주를 요소를 하나 지금 여기에서는 백팽당 3키로 정도 요소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백팽당 3키로 일주일 간격으로 한 2 내지 3회 정도 하면 충분하게 회복할 것 같다. 그리고 관주를 하면서 관수를 하면서 잎의 모양과 잎의 두께를 살펴보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후반기에는 연면십이 골드 칼라라 하는 목적은 생육 과실이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육 자기 꽂는 분화라든지 모든 전방 생육을 도와주는 거지 비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잎으로 먹은 걸로 가서 전체를 계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영양제를 치면 좋을 것이다. 어떤 영양제를 치면 대박 날 것이다.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일 농사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돈을 벌 수는 있으나 어떤 영양제를 쳐서 로또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품질을 향상시키고 과실이 먹는 것은 토양에 있는 질소 인상 가리 양 그리고 무기물 유기물 양에 의해서 생육 토양 환경 토양 비옥도 그러면 우리가 물리성 이걸 전반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 제주지역의 토양들은 우리가 완전 점질토 중점질토 중사질 왕사질 그럼 여기에서는 이 땅은 어디에 해당하는 중점질에 해당하는 땅으로 보면 됩니다. 토양은 아주 비옥하게 잘 조성되어 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토양에서는 비로를 주면 비로가 많이 머물고 잘 돼 있으나 지금 현재 비로가 질소분을 많이 먹고 없다. 그 원인은 어릴 때 잎이 충분하게 컸고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장 대표님께서는 연면 시비로 꼭꼭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다. 그러면 잎의 행동이 아주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잎이 크고 처음에는 두터웠으나 지금 현재 얇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우리가 과실나무가 밀감나무가 먹어야 되는 영양소 우리가 사람으로 이러면 밥이겠죠. 식량 토양의 식량이 부족하다. 그거는 비료가 무기물 원소 비료가 부족하다. 그 중에서 질소 요소가 부족하다. 그렇게 진단하고 여기에 처방을 하고 농장 대표님과 상의에서 처방을 하는 걸로 2, 3회 정도 먼저 관주를 하고 그 다음에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합당하도록 할 때는 한 15일 간격이나 이렇게 띄어서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식물이 밀감이 비료를 아주 많이 먹는 식입니다. 과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우리는 높다 하나 밀감나무한테는 아주 적정하게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육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일을 해야 된다. 내년에 꽃눈 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과실도 키워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비료를 많이 먹는 시기에 비료가 부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잎의 두께를 잘 살펴보고 그 두께 속에서 딱딱함인지 아니면 갈이만 있는 건지 인산만 있는 건지 충분하게 살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슬기포 지역에서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